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두입니다. 여러분 혹시 엑셀로 매번 작성하는 문서 어떻게 작업하시나요? 한 구독자분께서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이렇게 발주소가 있는데 매번 발주소를 쓸 때마다 이런 식으로 서류번호, 발행일자, 상호, 수량 이런 값들을 매번 지우고 입력하고 이렇게 매번 작성하는 게 너무 번거로운데 이거를 한 번에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이렇게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내용이 초기화되면서 이렇게 값을 입력해야 될 부분이 노란색으로 강조되는 기능을 매트로로 사용하지 않고 자동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가져볼게요. 자 이번 강의는요. 단축키 하나 그리고 마우스 클릭 두 번으로 아주 쉽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 발주소를 보시면은 제가 미리 직접 입력해야 될 부분에는 이렇게 글씨를 하늘색으로 표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직접 입력해야 될 부분을 키보드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마우스를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선택해 줄게요. 이렇게 선택해 주신 다음에 화면 왼쪽 위를 보시면은 이름 상자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범위를 초기화 범위로 이렇게 입력해 줄게요. 그러면은 끝났어요. 이제 화면에서 아무 빈 세라나 선택을 하시면은 이렇게 범위가 초기화 되죠. 자 이 상태에서 키보드 F5키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동창이 나와요. 여기에서 초기화 범위 선택을 하시고요. 확인 누르면은 이전에 우리가 지정했던 범위가 선택이 되죠. 이 상태에서 딜리트키 딱 누르시면은 범위가 초기화 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다시 서류 번호를 입력을 하시고요. 발행일자 그리고 상호를 이런 식으로 값을 입력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시 F5키로 오셔서 초기화 범위 오시고요. 값을 지워주면은 이렇게 손쉽게 값을 초기화하고 입력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은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바로 사용자가 이렇게 값을 초기화 한 다음에 값을 입력하는 걸 까먹어서 값이 누락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값을 입력해야 될 필수 부분에는 이렇게 빈칸일 때에는 노란색으로 강조되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서류 번호, 발행일자, 상호 범위를 선택을 해 줄게요. 그리고 조건부 서식이 오신 다음에 새 규칙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서식 제정이 오셔가지고요. 여기에서 종류를 빈셀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여기 서식에서 채우기 색상을 노란색으로 이렇게 바꿔줄까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은 이렇게 값이 빈칸일 때에는 노란색으로 강조가 되면서 사용자가 값을 까먹지 않고 입력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값을 다시 입력해 볼게요. 2020, 01, 0800에 그리고 오늘 날짜, 그리고 상호를 입력을 하신 다음에 수량을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비고를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입력이 끝났어요. 작업이 끝났으면은 F5키 눌러서 이동해 오신 다음에 초기화 범위를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딜리트키로 지워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값이 초기화가 됩니다. 자 사실 이렇게만 해도 실무에서 사용하기에는 아주 완벽한데요. 하지만 이 방법에는 한 가지 제한사항이 있어요. 바로 이 범위에 셀 병합된 부분이 있으면은 이 딜리트키를 지울 때 오류가 발생한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만약에 이 범위에 병합된 셀에 있을 때에는 매크로로 추가해서 아주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을 같이 알아볼게요. 자 화면 상단에 개발도구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주얼 베이직 버튼을 클릭을 하시거나 또는 단축키 Alt F11키로 매크로 편집기로 올게요. 자 만약에 이 개발도구가 안 보이시는 분은요. 이 파일에 오신 다음에 옵션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리본 사용자 지정에 오셔서요. 이 개발도구를 활성화해 주시고 확인 누르시면은 개발도구가 보이실 거예요. 자 매크로 편집기에 오신 다음에 여기 삽입해서 모듈을 추가해 줄게요. 자 그리고 명령문을 추가해 줄 건데요. 명령문은 SUB 적어주시고요. 명령문의 이름은 문서 초기화로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방금 전에 이 문서를 초기화할 범위는 이렇게 초기화 범위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레인지를 입력을 할 겁니다. 범위인데 괄호 여시고요. 큰 따옴표 안에 초기화 범위로 이렇게 입력을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셀렉트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초기화 범위가 셀렉트가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선택된 범위 셀렉션이겠죠. 선택된 범위를 클리어 콘텐츠를 통해서 이렇게 초기화해 줄 거예요. 자 여기에서 바로 이 레인지를 클리어 콘텐츠로 초기화할 수 있는데 이렇게 셀렉트를 통해서 선택된 범위를 초기화하는 이유는 병합된 셀이 있을 때에는 여기에서 바로 초기화하면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셀렉트한 이후에 선택된 범위를 초기화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명령문 작성이 끝났고요. 이제 명령문을 시트에서 동작될 수 있도록 시트 위에 도형을 추가해 줄 거예요. 다시 엑셀 시트로 오신 다음에 여기 삽입해서 도형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이런 네모난 도형을요. 이렇게 추가해 줄게요. 자 그리고 도형을 우클릭하신 다음에 텍스트 편집에서 텍스트를 추가해 줄 거고요. 텍스트 이름은 문서 초기화로 이렇게 입력해 줄까요? 자 그리고 이 도형을요. 홈에서 글자를 가운데로 정렬해 주고요. 그리고 채우기는 검은색으로 이렇게 바꿔 주시고요. 그리고 음곽선은 없음으로 이렇게 바꿔 주시면 버튼이 완성이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버튼을 우클릭하신 다음에 매크로 지정해 오시면은 우리가 방금 입력했던 문서 초기화 매크로가 보이실 거예요. 이 매크로 선택을 하시고요. 확인 누르시면은 끝났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다 서류 번호를 입력해 볼게요. 다시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오늘 날짜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12월 8일 상호 법인명을 선택을 하고 이 상태에서 문서 초기화를 딱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초기화가 됐죠. 자 만약에 나는 이 문서 초기화 위에다가 이쁜 아이콘을 추가하고 싶으시면은요. 이 삽입에서 아이콘에 오신 다음에 여기에서 삭제를 입력을 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지우개 모양 아이콘을 선택을 하시고 삽입하신 다음에 이렇게 도형을 꾸며주면 되겠죠. 그래픽 채우기는 흰색으로 바꿔서 이런 식으로 버튼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아이콘 기능은 엑셀 2016 이후 버전에서만 지원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엑셀 2013 이전 버전을 사용 중이시라면은 제가 홈페이지에 올려드린 여기 우체 상단에 링크를 적어 드릴거에요. 아이콘 모음 무료 서식을 통해서 아이콘을 사용하시면은 보다 손쉽게 이용할 수가 있으니깐요. 그 다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강의 중에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강의가 도움되었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빠도 엑셀 프레소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